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이번에 5% 신규 보고한 종목 중에서 국민연금이 사자마자 몰린 대표적인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갑작스럽게 9월 말부터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셧다운 및 금리 상승 우려가 겹친 까닭인데요. 이에 따라 신용 반대 매매 등 악순환이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3시간에 2,400선, 코스닥은 800대 초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좀 반등하긴 했죠. 하지만 아직 되돌리려면 한참 멀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지난 5일과 6일 3분기 매매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한 탓에 국민연금이 3분기 새로 지분을 5% 넘긴 종목 중에서 국민연금이 산 가격보다 더 하락한 종목이 분명히 발생했는데요.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사자마자 물린 종목, 오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기금의 매매 현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 1년간의 매매 현황입니다. 이 노란색은 지분을 축소한 종목의 수, 파란색은 지분을 확대한 종목의 수,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신규 보유한 종목의 수입니다. 파란색과 녹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국민연금이 큰 틀에서 지분을 확대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분을 확대한 종목보다는 지분을 줄인 종목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 2분기 시장이 좀 좋았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줬다가 8월부터는 박스권, 9월부터는 다소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가파르게 달려온 나머지 어느 정도 종목들의, 기존 보유 종목들의 지분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보시면 신규 보유한 종목수도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3분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을 차역 실현하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운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분기, 그리고 3분기 지분을 많이 확대한 종목을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를 2개 분기 연속 많이 사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정말 많이 샀어요. 그리고 파는 종목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산 종목도 반도체이지만 가장 지분을 많이 줄인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지난 2분기 때 이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는 명확했습니다. 후공정적을 많이 샀어요. 패키징을 하는 회사라든지 패키징 장비, 그 다음에 테스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샀고요.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를 많이 샀다라기보다도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팔아치우고 좀 덜 오르거나 오르기 시작한 그런 주식들을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건선과 플랜트, 정의화, 화학인데요. 이 두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 상승과 아이디어를 결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플랜트라든지 정의화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설사를 많이 산 게 아니라 플랜트 기자재사를 좀 많이 샀습니다. 태강, 성강팬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을 많이 샀어요. 피팅, 벨브 주식들. 해외에서 이 플랜트 유가가 오르면 이 석유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플랜트 건설 수요가 드는데 그런 쪽 모연텀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도 많이 샀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 이슈 이런 것보다도 그냥 꾸준히 돈을 잘 버는 OEM 업체라든지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이번에 5% 신규 보고한 종목 중에서 국민연금이 사자마자 물린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쌍용 CN입니다. 국민연금이 3분기에 5.01% 신규 보고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나머지 현재 추정 매수가 대비 주가가 11.3% 낮은 상황입니다. 쌍용 CN은 국내 업계 1위 시멘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분기 말부터 3분기 들어서 주가가 단기 급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매각한다. 사실 그 이슈 때문에 실적은 무조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래에 뭔가 사업 집중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뭔가 자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좀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멘트 공급만 수직 계열화를 펼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환경 부문 외형과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회사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멘트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쌍용 CN이 하면 사실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6%에서 8%까지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2016년부터 매 분기, 분기 배당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 배당금을 올해 원래는 110원이었는데 70원으로 줄였습니다. 40원을 줄인 거죠. 하지만 전체 주주 환원 규모는 동일합니다. 나머지 40원에 해당되는 규모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당금이 하락한 것은 착시효과고 그 하락분 만큼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잘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쌍용 CN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 8천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원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 주주 환원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최근에 이 레미콘 건설 업계와 협상 끝에 시멘트 공급 가격을 6.9%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14% 인상하겠다고 언포를 놨지만 절반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4% 인상이 사실 협상을 위한 약간 떡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14%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한 7% 정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약간 좀 올려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한 7% 정도 인상률인데 시멘트 업체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고정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7% 정도 인상을 해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4분기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국민연금이 왜 쌍용 CN을 샀냐 배당금은 감수했지만 총 주주 환원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가 됐죠.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도 있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매수에도 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노려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샀어요. 하지만 9월 말 10월 들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는데 여전히 현재 지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과연 쌍용 CN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국도화학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5.06%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추정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가 5.2%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산 건 아니고 6월 달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분을 줄인 것 없이 계속해서 늘리고 특히나 8, 9월 달부터 좀 가파르게 많이 샀네요. 하지만 최근에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도화학은 액폭시 수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요와 공급단에서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때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쟁사 구조조정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미국의 올린이라고 해서 에폭시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7%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조조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원래 올린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 그쪽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국도화학은 반면에 과거부터 꾸준히 증설을 해서 현재 글로벌 점유율 24%,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의 원재료가 BPA, ECH거든요. 이 8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가 정가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자동차, 건설, 페이트, 코팅 이 분야인데 총 수요의 62%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선방용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 LNG선을 중심으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전방산업, 수요 호조 이슈가 있고요.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주주 환원을 좀 강력하게 추구하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IR을 진행한다. 분기 컨퍼런스 콜을 열기도 했고요. 기업 탐방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IR 업무 같은 경우에도 기존 회계팀에서 전략기획그룹 산하의 사업기획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 주주 환원 관련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현재 0.5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보군요. 진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6.06%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재미있는 것은 주가가 막 오를 때 국민연금이 산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저점에서 2배 정도 이상 올랐을 때 2.5배 정도 올랐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샀다고 보시면 되고 8월 중순까지 계속 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빡세권을 이뤘는데 10월 들어선 더 샀어요. 이렇게 주가 빠지니까 아무튼 간에 국민연금 추정 매수가가 현재 2만 6,584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도 21% 정도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 시스템이 그렇게 친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그리고 시가청액도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용주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용주를 국민연금이 신규 보양을 좀 이례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진단 키트 업체입니다. 분자 진단 기술을 보유한 진단 키트, 진단 시약을 제조하고 있고 호러나, 호흡기, 결핵 관련 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진 시스템의 투자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올해 인도 파트너사 제네틱스 바이오텍 아시아와 계약을 통해서 인도 결핵 진단 키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이 파트너사인 제네틱스 바이오텍 아시아가 현지 대기업 타타그룹, 인도에서 타타그룹이라고 한다면 손에 꼽히죠. 아무튼 현지 파트너사가 이 타타그룹에 납품을 하면은 타타그룹이 정부에 납품을 해서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하는 OEM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진단 키트 시장은 한 개로 한 명만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진 시스템의 진단 키트는 한 개로 최대 8명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인도에 진출을 하면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진단 키트 생산 능력이 천만 회 정도인데 공장 증설로 최대 3천만 회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 인도 결핵 환자가 270만명,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결핵으로만 매년 42만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 노다지 시장을 잘 공략을 했다. 여기에서 얼만큼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부진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37억원, 영업 적자가 66억원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저조해요 실적이. 그래서 6월 매진 계약으로 매출이 늘어날 예정이긴 하나 글쎄요. 아직까지 술자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적자인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약간은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했단 말이죠. 아무튼간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 밖에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주식들,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요. 심텍, HK, INO, JCS, 메디칼, DN 오토 모티브가 현재 국민연금의 추적 매수가가 계산해보면 나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심텍과 HK, INO,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매수한 가격 대비 현재 주가가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메모리 패키징 기판을 제조하는 심텍 역시 하반기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HK, INO, N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체인데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 K-CAP 이게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 상당히 괜찮고요.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댄서티가 미군 식품의약국의 판매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4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 의료기기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또 많이 올랐습니다. 두산 공작기계 인수로 매출액이 3.4배, 영업이 4.7배 정도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는데 아무튼간에 이런 주식들이 국민연금이 3분기에 많이 산 주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이 산 주식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잘 가는 편입니다. 최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연금 매수가보다 싼 주식도 있다. 근데 싼 주식이 무조건 주가가 나중에 더 많이 오른 것은 절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실패할 수도 있다. 자 아무튼간에 이 국민연금이 새로 산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에서 훨씬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한번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